도이트 도이트 제일 쌩입니다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막 직장생활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폭식하면 안 되고 또 막다니 먹을 때도 없고 하면 어떻게 다이어트 하냐 이거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엘리스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또 공카나 아이는 막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큼 남았냐면 저는 이만큼 남았어요 저는 진짜 이만큼 남았어요 내돈내산이에요 절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바 알려줄게요 그냥 편의점에서 우유를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사요 그리고 눈대중으로 대충 그냥 한 마디 정도? 근데 내가 지금 배고프다 그럼 조금만 더 넣어 네 반마디 한 반마디 정도 넣고 그리고 이거는 휴대용으로 지퍼백 같은 거 필요해요 분명 직장 하시는 분은 엘리스 분들은 이런 것도 잘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스푼 하나 자 둘 이게 두 스푼 하면 끝! 이게 한 끼입니다 여러분 막 충격 와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러지? 그래서 저는 두 스푼하고 진짜 이만큼 조금만 더 넣어요 그냥 자 이게 한 끼예요 이게 한 끼 이 정도면 내일은 내일모레까지밖에 안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, 후가 우리 브이앱을 보면 정확히 아시지 않을까요? 네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합시다 엘리스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파이팅 끝